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입니다. 오늘은 청와대의 검찰청법 시행령과 관련된 부분의 입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본회의에서 본 민간인 관련 자료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내려보낸 검찰청법 시행령 잠정안이 수사 현실은 물론 수사 중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커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시행령 잠정안은 올해 초 패스트트랙에 태워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우선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때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 부패범죄에서 3천만 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 마약 범죄에서 밀수 범죄 등으로 제안했습니다. 한마디로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한 검찰의 반부패 수사 기능을 약화시키고 검찰의 수사 중립성을 훼손하는 계약입니다. 청와대 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권력형 비리 사건은 수사 대상과 방법에 대한 결정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돼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청와대 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조국 씨 같은 법무부 장관은 자신과 가족들을 향한 검찰의 수사 개시를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와대 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사건 같은 수사는 시작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권력형 비리는 상급자의 지시를 하위 실무자가 실행하는 식으로 위아래가 함께 연루돼 수사 대상을 4급 이상, 5급 이하처럼 칼로 무배듯이 나눌 수 없습니다. 마약 범죄 사건은 마약의 밀반입과 유통을 따로 떼서 수사하지 않습니다. 또, 모법인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잠정안은 수사 대상의 직급과 범위를 제한해 놨습니다. 검찰 힘 빼기, 검찰 수사권 발탈에만 골몰해 수사 현실도, 법령 체계도 무너뜨린 초법적인 안이 나온 것입니다. 가뜩이나 추미애 법무장관이 임명된 이후 하루가 멀다시피 수사의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할지 말지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수사하라는 것은 과거 독재 정권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무리 믿다고 해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하는 길을 열어놓는 것 이것 자체가 이 정부가 얼마나 공정과 정의, 법치와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권 후반기, 검찰의 사정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쓰려 한다는 것은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속이 지나치게 환하게 들여다보이는 초법적인 시행령 잠정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와 장모 최 모 씨 관련 자료를 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추 장관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토지 매각 추진 및 대출금에 대한 연쇄 발생, 소개자는 OOO 콘텐츠, 김건희 회사, 건설사로부터 매각 요청 접수, 모 씨 측의 반대로 매각 무산등이 적힌 문서가 저장돼 있었으며 문서 형태도 정부 문서와 사실상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건은 지극히 개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더욱이 검찰의 수사 문건에는 없는 4인간 거래에 관한 내용을 법무부 장관이 버젓이 읽고 있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민간인을 사찰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자료가 장관에게 있을 리 만무합니다. 해당 문건을 본 최 모 씨 변호인도 의정부지검 수사 문건에는 부동산 취득 경과만 있을 뿐 이런 내용은 없었다며 증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김건희 씨도 공소장에 언급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대성도 아닌 4인간 거래 내용을 공식 문건 양식으로 검토하는 건 민간인 사찰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료의 출처도 의문입니다. 법무부는 해당 문건은 법무부 내부 문건도 아니고 어디서 어떤 경로를 통해 장관에게 전달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해명은 지난 8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추미애 장관의 입장문 가한 유출 사건 때와 동일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합니다. 민간인 사찰에 버금가는 문건이 민간인 사찰에 버금가는 문건을 어떻게 입수하게 됐는지 이 문건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유시한 소위 비선 실세들로부터 받은 것은 아닌지 국민께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0년 7월 22일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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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